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각 기관 및 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예방의식이 평소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주민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 추진 의정부시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출범식에서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의정부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및 민간단체 관계자 총 29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는데요. 또한 이날은 안전문화운동 9대 실천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중심으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의정부시협의회는 기획 홍보, 사회 안전, 생활 안전, 교통 안전, 산업 안전 5개 분과에서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